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마라는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사람의 눈을 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아무리 수단을 써도 말할 때만큼은 자신의 성격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천한 것이 귀한 것을 상하게 해서는 안되며 작은 것이 큰 것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힘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마치 이런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작은 것을 키우는 자는 작은 인물이 되며 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의가 있나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새나 짐승에 가까우니라.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일이 잘 안 풀려 풍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공양적 지혜의 기운이다.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나라도 사양할 수 있다. 진정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에도 침을 꿀떡 삼키는 탐욕의 빛을 얼굴에 나타낸다. 명예란 일정의 양심이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양심의 거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권력이나 세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코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명자 인생명언